아니, 근데 이게 저 박사님은 원래 어떤 일을 하셨었습니까? 저는 전기기사 일을 했었습니다. 전기공사를 했습니다. 공사를 하셨던 일을 하신 거죠? 그런데 이제 이게 실외지만은 그 당시에 사고가 나셔가지고. 예, 그때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전봇대 있죠? 있죠, 있죠. 그 위에, 제일 위에 있는 전선이 22,900V가 지나가는 그러한 전기입니다. 그래서 일반 가정용 전기의 한 100배 정도 되죠. 그 전기공사를 하다가 감전돼서 한 2주일 정도 깨어났다가 다시 혼수상태에 빠지고 하면서 깨어나자마자 양파를 절단해야 된다는 그러한 소식을 의사로부터. 그렇죠. 한마디로 감전사고. 그렇습니다. 예, 예. 이게 이제 박사님에게도 그렇고 가족분들에게도 사실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. 가족들, 특히나 부모님들은 극렬 반대하셨죠, 절대적으로. 안 된다, 생태같은 뇌사석, 팔을 잘랐어야 되겠냐.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셨지만 의사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.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감염이 돼서 목숨까지. 위험해질 수 있다. 이래서 제가 가족들을 설득했죠. 꼭 해야 된다. 스물, 그때 제 당시 나이가 스물두 살이었어요. 오, 스물두 살에 사고가 나셨어요? 그래서 스물두 살 이범식 인생이 불쌍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. 아, 이게 참 정말. 저는 희망을 바꿨습니다. 그래, 양파리야 기왕 절단된 것이다. 다리가 두 쪽이라도 멀쩡하면 이 멀쩡한 다리를 통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지 않겠냐. 그런데 또 이게 오른쪽 다리에도 전기 독이 번진다고 오른쪽 다리마저 절단당하고 나서는 희망마저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잃어버렸죠. 그래서 영원히 잠들었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사실은 있었어요. 아, 이게 뭐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병상에 계시면서 진짜 얼마나 수많은 생각이 또 드시고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내가 만약에 전기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날 그 현장에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가진 전 재산을 주어서라도 그 사고를 당할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서 나에게 그 자리에서 도망쳐. 라고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만약에라고 생각을 해봐야 마음만 더 아플 뿐이었습니다. 아, 왜 참 정말.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이렇게 다잡게 된 그 순간이 좀 있으셨다고 그래요. 대구 지역의 겨울에는 눈이 잘 안 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네, 예. 그래서 병실에 누워서 이렇게 밖을 보니까 눈이 내리더라고요. 눈이 그래서. 그 눈이 내리는데 떨어지자마자 이게 다 흔적도 없이. 사라지죠. 사라지는. 내 인생도 저렇게 가치 없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잠이 들었어요.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에 굉장히 환한 것을 느껴서 눈을 한번 떠봤어요. 눈을 떠보니까 그 사이에 눈이 더 내려서 바깥이 오토 하얀색이었어요. 하얀색이었는데 그렇게 새하얄 수가 없었어요.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살아보자. 이런 마음을 굳혔습니다. 아, 그러셨군요. 음.